강남의 간판아파트라고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똘똘한 한 채다. 강남은 안 떨어진다. 불폐. 그 다음에 강남 불폐. 또 금리랑 전혀 상관없는 동네다, 강남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안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배경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강남 불폐는 벌써 깨진 것 같고 똘똘한 한 채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갈 것 같습니다, 강남에? 부동산 시장을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동산 경기가 마저 급상승을 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화랑을 띌 때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갖습니다. 부동산 불폐신화라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인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추격 매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 시장에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동시에 뛰어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의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라는 어떤 이런 트렌드를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모든 지역이 피해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그나마 좀 여지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논전은 뭐냐면 그동안 정부에서 대출 금리를 다 억제했잖아. 억제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DSRE라든지 이런 것들에 통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다 거의 자력으로 사거나 이렇게 샀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똘똘한 한 치의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온 갭 투자자들도 상당수가 강남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라는 건 결국에 뭐냐 하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이자 내지 않고 세입자의 돈을 가져다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런 좋은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했고 그것이 정부 지원 정책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전세자금 대출의 부작용이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주고 받아주고 한 일부가 저는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인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까지 가만한다면 거기에서의 주택가격의 인상폭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주택가격을 조정받게 된다고 하면 이 조정에 대한 낙폭도 여전히 큰 겁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전세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 결국에 뭐냐 하면 미래 수요가 들어와서 갭 투자자를 하고 그 갭 투자자들이 전세가격이 강하게 조정을 받으니까 전세가격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고 이것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전세가격이 만들어졌고 형성됐고 그다음에 이중 전세가격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계약이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중순까지 뭐냐 하면 상당히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2년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전세가격이 일부 행보를 하다가 하락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강남 상구의 전세가격 낙폭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니까 강남 사고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주요 도시일수록 동조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갭투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대규모 공급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급이 어떻다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일단 올해는 강남 3구에 강남 이쪽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약 12,000세대 가구 정도가 강남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물량폭탄이 전세가격 하락과 맞물려게 돌아갔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 투자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걸 해보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는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그 변수로 인해서 위축되고 위축은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는 것을 현재로서는 좀 막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적 효과가 파급되는 것을 감사합니다.